흰 십자가는 디스마스 그리고 가운데 큰 거는 아 그러니까 여기 불 피치는 곳으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를 놔두고 왼쪽 편에 디스마스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그 다른 사람 그렇게 야또 하는 거 같은데 와 이거 복잡하다 자 그럼 자 이걸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자 이렇게 돌리고 오케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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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큰 걸 오케이 오케이 대충 할 것 같애 좋아 이렇게 하고 오 야 이거 뭐 할만한데 좋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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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어헝 자 이거 돌리면 저 돌아가잖아 또 좋았어 어휴 어휴 쉽지가 않네 복잡하네 어허 아 여기서 요걸 돌리면 되겠구만 그렇지 오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쉽네 시유 짱 야 이거 당했다가 죽는 거 아니야 까짓구만 남잔데 그렇지 확신하겠지 어 뭐야 의심하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하하 자 일주일 다시 보자고 허연거 노리끼리 검은거 맞지 왼쪽 위아래 좋아요 맞는 거 같은데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죽으면 다시 하고 아 이것도 오우 뭐야 이게 아니야 그래 아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저 위에 불빛이 하나 더 있네 저걸 못봤네요 오케이 아 저 양동이 양동이를 제가 잘못봤습니다 저 위에 불빛이 있는 걸 못봤어 오케이 이러면 되겠죠 난 밑에 불빛 3개만 봐가지고 자 양동이까지 했고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자 힘있게 땡겨봐 이번에 확실해 설마 죽겠어 으어어어 그렇지 그렇지 뭐야 그렇지 어어 야 물이 물이 들어간다 물이 네 네 물이 들어가서 아아 저 물이 아직은 저 문을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왔어 왔어 퍼즐도 불었고 길도 찾았고 이제 총싸움 하겠네 이제 하딘 여기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땐 또 하딘의 그 졸개들이라고 해야 하나 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탈출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자 우선은 던져보고 갑시다 어디로 갑니다 아 이쪽이야 오케이 저 형님도 솔찬히 잘 뛵니다 오케이 I'm guessing we need to get up to that broken bridge Hey come here I'll boost you up there Come here 거의 2인 1조로 거의 형하고 그 보물을 그냥 예 세보러 가네 뭐가 있는데 어어 저거 뭐 주네 어 오케이 땡겨서 올라 밀고 오케이 됐다 이러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렇지 잠깐만 형님 어디갔지? 아 저기 겁나 빠르시네 점프 그렇지 금방 갑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와우 복잡하게도 만들어놨네 바로 앞같은데 이게 옆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무작위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좋아 내려가고 자 여긴 또 뭐가 있을까 뭐야 뭐야 생쥐 아니야 생쥐 카타콤 이건 무덤 아니야 무덤 응? 우와우 오 뭐야 이거 촛대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깄네 여깄네 예 형님 여깁니다 좋아 좋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도 벽타고가 아니고 어디 보자 아 여기네 좋아요 비켜봐요 네 이렇게 좋아 점프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서고 저쪽 오른쪽편에 또 어 뭐야 불빛인데 잠시만 소리가 들리는데 아 나딘 아 나딘 좋아 나딘이 역시나 기다리고 있지 나딘이 뭐 용병대장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역을 먼저 다 조사해 보고 있나보네 문서? 무슨 문서? 근데 얘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 또 왔지? 정보가 샀나? 아까쯤에 그 처음에 그 십자가 그 안에 있는 그걸 보고 찾아 들어왔을건데 야도가 어떻게 찾아 들어왔지? 성당 지자의 부속지 정당 지자의 부속지 정당 지자의 부속지 하여튼 뭐 다이나마테스는 얘도 겁나게 뭐라 하네요 아 원래 이 지역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고 그럼 이 지역을 다 사서 아들이 주인이네 하여튼 이 네이프는 자기가 좀 더 조사해 보고 싶은데 하딘이 조사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말인가 보네 그 도구에 뭔가 열받았어 하하하 아 왜 야 동맹끼리 싸워 싸우지마 어 요점은 깨끗한 방법은 이제 지쳤어 만약 여기 보물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낼거야 그렇지 않다면 글쎄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쟨는 유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레이프는 하디는 그걸 기다리다 기다리다 에 폭발한거죠 자기 방식대로 그 막 다이나마트 써가면서 못들어갈 곳들은 그냥 막 다 뽀개면서 들어간다 이 말이구만 화, 화 났어 야 하여튼 뭐 보물이, 보물이 이게 있나? 아 레이프가 널 끄리는 좋아요 상관없죠 하여튼 보물이 어딘가 에 숨어 있긴 하나보네요 어 그 토마스 아까 아까 토마 토 루마스톤인가 토마스 루인가 그 해적이 나오면서 뭔가 에이비스하고는 좀 뭔가 멀어질 것 같았는데 뭔가 연결이 되나봐 오 여깁니다 오 아싸 보물 그렇지 뭔지 모르지만 보물을 찾았습니다 별로 보물은 예 안찾아도 상관없는데 하하 보물은 별로 관심이 없어 예 어디 깨는거에 관심이 있지 총 좀 잘 땄으면 좋겠어 저 아트 스토리는 스토리는 끝내줍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또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디로 올라가야 돼 저건가 아니 둘이서 이거 손받치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구만 응? 왜 근데 상호작용 마크가 안뜨지 분명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저쪽에서 내가 넘어왔고 어 야 이거 뭐야 L3 어 뭔가 아 저리 가야 하는구나 야 저기 어떻게 가야 하냐 응? 자 우선은 줄을 걸고 좋아요 가서 좋아요 L1 누른 상태에서 쭈욱 내려가지고 응? 응? 좋아 쭈욱 내려서 자 여기서 이제 반동을 이용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자 점프 손뻗으면 점프 그렇지 예 예 이게 처음에 나왔거든 튜토리얼 할 때 나왔거든 그 로프 잡고 그 손을 뻗을 때 그때 뛰면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았어 올라가자 오케이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야어 아 그렇지 좋았어 이걸 밀어가지고 좋았어 이걸 타고 또 올라가는거지 좋아 좋아 자 이렇게 딱 놔두고 네 올라갈 수 있지 그럼 좋아 어 여긴 뭐지 예수 응? 잠깐만 똑같은 아 그냥 똑같은 길이네 좋아 요리 아 저쪽에서 이 올라온 길 같아요 네 아까쯤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야할 것 같아 좋아 오 오 다리가 무너졌네 그렇담 예 우회전을 해서 와우 뭐야 오 이거 뭐야 땡겨지는거야? 아닌데 그냥 가면 되나? 좋아요 그냥 이렇게 예? 그냥 이렇게인가? 응? 손 뻗으면 점프! 아야야 늦었다 에이 야야 자꾸 그냥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잠깐만 이 어 이거를 들고 옮길 수 있는데? 잠깐만 아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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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 상자를 예 밑으로 예 끌고 내려가서 저 끝에 놔둔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밧줄을 묶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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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끝에 여기 예? 딱 걸어놓으면 예 된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요쪽편에 오 자 L1 자 그리고 놓고 야 뭐야 아 아 야 분명 밧줄 밧줄 이렇게 뚝 거는 거 봤는데 쓰읍 신기하네 응 응 반대로 어 쓰읍 이거 같은데 반대로 갔나요 제가 어 이걸 잡고 예 밑으로 가서 응 자 이거 잡고 아 고리 있는 부분 고리 이게 맞는데 좋아 이 정도 놔두고 자 좀 널 널하게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어 야 자리다 아 갑자기 다이아만 잘못 눌렀습니다 예 L1을 눌러야하는데 예 R1을 눌렀습니다 하하하하 좋아 예예예 이거 맞잖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점프! 그렇지 예 캑시네 눈치빡 아 갑자기 다이나마트 오 형님 저거 한방이 가네 좋아요 아 다이나마트 예 깜짝 놀랐어 깜짝 뭘 어떻게 지나가 점프해서 지나가지 좋아좋아 여기 오케이 자 문을 지지 않고 또 조금 알겠지 잠깐만 어디로 가야나 야 저기도 또 가는길이 있네 둘이는 바로 못가고 좋아요 여기를 좋아요 저쪽으로 점프를 해야하나 아 그냥 떨어지면 사는구만 그렇지 그리고 이건 뭘까요 뭐야 어 가방에서 어 뭔가 문서를 구했습니다 이건 또 읽어봐야돼 1701년 4월 확실하게 선언한다 바로 나 불굴의 선장 토마스 하워드는 키가 얇고 아두란 자다 시작은 십자가였다 그것은 내 오랜 동료가 그곳은 내 오랜 동료가 막연한 낙원을 약속하며 보낸 암호였다 나는 비록 회의적이었으나 고향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과 곳에 펼쳐진 가능성들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게다가 그 누가 해정왕의 편지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마다가르트 해안의 동인도 회사 신에게 저주나 받아라 헨리 에이벌리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망령이 널 괴롭힐 것이다 아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이 편지 내용만 봤을 때는 그 헨리 에이벌리의 그 보물을 차지하고 싶어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해적이 여기 왔었는데 그 그 보물은 못찾고 그냥 여기 갇힌 것 같아 어? 뭘 뭘 어찌자고 어디로 가야돼 어 잠깐만 형님 어디 어휴 잘 뛰네 좋아요 저도 뛰겠습니다 하여튼 그 토마스도 여기 왔다가 괜히 놓친 것 같아요 야 이 이거 가야돼? 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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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오오오오오 형은 왜 안아 잠깐만 좋아요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좋아 오오 아 이런식으로? 오케이 잠깐만요 아 여기서 점프하면 되는게 오케이 에이 메리 잠깐만 기다려 봐 내가 다 해줄게 던지고 좋아요 점프 장치가 엄청 많네 좋아 타고 올라가고 어어어 자 몹이다 이것을 어 아 오케 예 이거를 시소 오른쪽에 밀어내어가지고 무게로 이 무게로 저쪽 끝까지 올라가자 이 말 같아요 옳지 이게 나보다 더럽지 이렇게 던지면 자전거! 그렇지! 좋아 나도 올라간다 오오오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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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...옴방보시가 저번에 근데 저거 못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어? 우리 갈때는 어떻게 가야지? 어? 성님 꽃백은 어떻게 해요?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거기다 왔다 여기 다시 손 넣고 그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 뭐 돼 죽고 돌아가겠지 뭐 길이 있겠지 요오오오 이거 뭐 이상한데 왔어요 원... 십자가 야 이건 또 뭐냐 그냥 늘면 안될거 같은데 아 십자가 또 있네 지금 이때까지 두개를 십자가 두개를 발견했고 십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건 또 퍼즐인가 보다 아 이건 또 퍼즐인가 보다 아 이건 또 퍼즐인가 보다 옆에 동전 있고 동전 있고 그니까 이게 지금 무게가 오 뭐야 오오오 오케이 하나만 들라고 하네요 하하하 동전하나 들면 이쪽으로 동상쪽으로 저울이 기울면서 우와 뭐냐 저건 우와 아 이거 지도야 지도 마다가스트 오 와 멋있다 이거 오 위에 햇빛 받아서 이렇게 딱 하게 만들어 놨나 보네 야 고대 아이 그 1699냐 그때 이런걸 만들었어 대단한데 보물 어디갔어 그래 너까지 왔는데 가치를 증명한 자에게 나고니 기다린다 그는 사람을 모으고 에이버리 에이베 워 아 아 에 에 딱 걸렸습니다 아들한테 딱 걸렸네 딱 걸렸네 어? 뭐야? 아, 너 어디야? 카페드롤에 돌아가자 랩을 따라가자 나의 길을 따라가자 나의 길을 따라가자 하핰 쏘지 말라고 하네 역시 폭력성이 강해 이 여자분은 킹스베이? 킹스베이? 킹스베이는 뭐야? 하핰 하핰 협상하러 온게 아니야 휩장하상 들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어 그렇지 아 저기 십자가를 에 그냥 잡으면 에 저렇게 밑에 동그란 그 지도 모양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네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아 아 다물어지네 오오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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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야 나 죽냐 죽냐 오오오오오 살았어 오케이 저기 막 무조건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아크로바테이크 아하 빨리 올라와 빨리 돌멩이 무너진다 야 이건 말도 안된다 야 헐렛 너무 일찍 뛰었나? 네이트 죽었어요 아 좀 천천히 뛰어야하나봐 너무 급하게 뛰었나봐 좋아 여기 가면 오케이 무너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 딛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자 여기서 오케이 좋아요 좋아 여기로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케이 좋아 좋아 어디로 가면 돼 아 지금 야 동굴 무너진데 지금 야 어디로야? 이게 어디로 가냐 계획이 뭐예요 지금 어? 어디로 가면 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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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성님 그렇지 아 야 이상하게서 총을 쏴고 있냐 어 좋았지 점프 좋아요 야 이상하게서 그냥 편지를 하고 있네요 자 때리고 어이 야야야야 철거 찍는다 너도 죽어 인마 좋아요 자 죽어 숨고 피 채워야지 숨고 아 좋아 그렇지 주먹질이 최고야 야야야 그만 그렇지 보이지도 않냐 어디 가면 돼 좋아 좋아 내가 뭐 처리할게 한 녀석쯤이야 밀어버려 그렇지 여기 왜 또 있어? 좋아요 여기 숨고 좋아 죽이고 죽이고 죽어 죽어 좀 어어어 피가 너무 많이 됐는데 자 피 좀 채우고 좋아 좋아 헤드샷 오케이 죽이고 야 너 일어나 인마 어어어어어어 아하하하 아하하 아 폭탄도 주지마 어이 뭐야 어이 아하하하 폭탄 폭탄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하하 와 이거 폭탄 한번 던져보자 어 나 폭탄 없네 폭탄이 많았는데 아 죽으니까 폭탄이 사라진건가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아 얘들 총을 한두대만 해서는 안 죽네 좋아요 자 일어나 좋아 헤드샷 어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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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동공격이다 좋아요 아헤 아헤 죽이고 자 숨어 숨어 피 회복을 하는거야 어헤 어헤 아헤 아헤 죽어라 임마 아헤 죽어 어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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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자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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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아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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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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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뚫고 펴자 야 또 은폐 은폐 피 채우고 뭐야 다 잡았어? 어? 어디 다 된거야? 또 있나 저기? 어헤 오어어어 폭탄 폭탄 아헤 아 나 이 무식한 것들 좋아요 어헤 홀뽐하는데? 어헤 올줄 알았다 임마 에? 올줄 알았어 임마 자 숨고 오오 오오 어디로 숨어야 하냐 어 다이나마트 그렇지 그렇지 이..이..이걸 원했습니다 이거 자 숨어서 야 이거 이거 어 야 야 이거 나 형인줄 알았다 이거 어헤 어어어어어 어 피 그렇지 피 좀 키우고 좋았어 좋았어 자 던져보자 다 죽어버려라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그래 이거야 오 총총총 좋았어 쏘있어? 어 수류탄 더 없냐 아 수류탄 맘에 든다 어디야 어디야 응? 어디서 오고있어 어이 어이 수류탄 수류탄 좋아요 자 한 좋아 한 이 정도 호잇 어어어어어 수류탄 수류탄 피 죽어 어이 잠깐만 이거 어 총 AK같아 좋아 다 잡았지 일어나 어이 야 움직이는데 어? 죽어 좀 아아 좀 죽어 임마 그렇지 좋아 다 잡았어 그래 꺼내줘 좀 어떻게 좀 꺼내봐 여기서 어떻게 꺼내주게 어? 어 성당까지 어떻게 그 입구까지 온거 같아 여기 무덤 무덤지역 같은데 무덤지역이면은 그 레이프인가 에 기계가 있을건데 좋아요 에 와아아아 잠깐만 아 저거 죽어 죽어 좋아 어 피쳐 бол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아 저거 기계가 문제인데 포탄이 없고 좋아요 좋아 좋아요 병 못하냐 어 뭐야 아 저위 기관총 저거 자 이 녀석만 잡으믄 그렇지 헤드샷 아 이거 기간단총이네 좋아 밑에서 어떻게 처리 안되나? 야 가만히 있어봐 어 나야 인마 죽어 인마 어어? 아 죽겠다 야 어? 어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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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선 도망가 어어? 어 그렇지 와 와 활발했어 오 오지마 오지마 죽었어? 그렇지 좋아 위에 있는 애는 아 내가 죽인다 고개 내밀어 다 잡은거 같은데 이제 아 그렇지 다 잡았지 좋아요 죽이고 어어 기간총 기간총 오오오 오오오 어디서 도는거야 도대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 아 여기있네 죽어 인마 오오오 죽어 인마 죽어 인마 아 저쪽에 또 뭐가있네 공격 그냥 딱 끊고 쏜고 어 왔다 인마 오케이 죽이고 가자고 좋아 어디서 어? 어디로 숨어 인마 죽어 인마 오오오 죽어 인마 응? 격투가의 달인이다 인마 좋아 이거 다이너마이트 아니야? 없네 다이너마이트 누가 다 쓴거에요 도대체 좋아 하여튼 이번에는 어떻게 안죽고 잘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디 어디 아아 아니 줄 걸어넣고 자 줄 걸어넣고 좋아 가자 아자 자 죽이고 야 너 죽이고 좋았어 야 이거 뭐해 나도 스나이퍼 나도 스나이퍼 쓸 줄 안다고 좋아 점프하고 아잇 죽여 죽여 뭐야 필 채워 필 자 스나이퍼 필 채워 어 아잇 여기서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어떻게 아 무작스럽게 복잡하네 자 스나이퍼 총 들고 야 이거 피할때가 없는데 이거 아 여기 피하면 되나 다 맞는데 야 잠깐만 피 피 피 좀만 채우면 돼 좋아요 아우 저거 죽어라 아우 너도 죽어라 좋아요 아우 너도 죽어라 어어 좋아 아 이제 스나이퍼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 살았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폭탄폭탄폭탄폭탄 하하하하 나 진짜 어 나 진짜 이리와둬 아우 저거 아우 저거 아우 저거 죽어 아우 저거 죽어 됐지 다 죽였지 이제 아아아아 빡시구만 하하하하 에 허블라게 빡싱니다 아아아아 자 점프하고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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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? 어? 자 피하고 예 금수 위에 이리와 어 야야야 눈둬 눈둬 야 모습을 보이라 좋아요 저쪽에 예 한 녀석 보이죠 아우 아우 나 임마 죽어라 임마 예 아우 죽어 예 아우 속이 시원하다 어 뭐야 어어어어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아우 죽어라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임마 어 그렇지 죽어 임마 에이 좋아 하하 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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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죽어 죽어 좋아요 총알이 없는데 좋아요 좋아요 총알 바꾸고 이제 아 총알이 없는데 아 총알이 여기 있구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Naruto 애들 어차피 다 잡았으니까 총알을 천천히 먹으면서 ㅎㅎ 권총 말고 다른 총알은 없나 예 없나 봅니다 8 9 지금 여기가 9 챕터고 22 챕터 22 챕터까지 Есть다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애요 오오오오오 아유 모르겠다 가자 아유 좋아 앞에 비행기 보이고 좋아요 비행기 봤어 아유 그렇지 아주 그냥 액션이 그냥 잠깐만 어디로 계속 내려가야 돼 아유 야 어디서 총을 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내려가는 거지 자 보자고 이쪽인가? 아닌데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좋아요 한번 보자고 아아 총알 계속 쏴 아 위에서 야 야 나와봐 좀 보자 어 잠깐만 죽어 임마 어?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? 여긴가? 아닌데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쉬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여기야 여기 그냥 내려가면 100% 죽음인데 흐허허 어? 어떻게 아아아 이런식으로 아니잖아 흫 이건 아니잖아 어? 자 점프하고 자 조화를 더 보고 죽어라! 어 안돼 안돼 좋아 자 죽이고 죽어 임마 자 숨고 자 여기 내려가라 이 말이죠 야 야 이거 왜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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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꿀다 좋아요 여기도 네